오! 찾았다! 여기 지금 수액이 터졌거든요. 수액에는 여기 밭날개 고려 쑤시기 거저리종이랑 개미 그리고 이름모를 애벌레들이랑 사슴벌레가 꼬이지 비록 짧지만 정말 멋진 멋지지만 조심해야 될 넓적 사슴벌레가 있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은근히 나무속에 바퀴벌레가 많습니다. 구멍이 뚫린 나무는 바퀴벌레를 조심해주세요. 구멍이 뚫린 나무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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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바퀴벌레가 아래를 달고 있네요. 이건 바퀴벌레가 아래를 달고 있네요. 이뻐서 기분이 좋아요.